안녕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종로 YB Me For You에서 미친 토익이라는 이름으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최윤선 강사라고 하고요. 우리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목표하신 바를 잘 이루고 계신지. 아직 8월이니까 시간이 남아있고요. 중간시험과 그리고 8월 말 시험이 남아있을 텐데 중간시험이든 말시험이든 대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파트를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1, 2, 3, 4 중에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2, 반드시 하셔야죠. 2, 그리고 또 요새 어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서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하는 1, 이렇게 1&2 두 개의 파트를 저와 함께 커버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3, 4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의에서도 정리할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어요? 오늘 이렇게 이어갈 텐데 제가 1을 고민 끝에 어떤 문제를 준비했냐면 상태 묘사, 그리고 두 번째는 풍경 묘사에서 가장 어려운 8번, 9번, 10번의 단골로 나오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예외들 굉장히 어려워서 혼자 독학하는 친구들이 절대 모를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총 이렇게 10문제를 저와 함께 1을 정리해 보실 거고요. 2는 의문사에서 when, where, how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그 외의 문제도 몇 개 좀 곁들여서 11문제, 총 21개의 문제이나 어쨌든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많아서 개수는 21가지나 엄청나게 많은 포인트를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핸드폰 하지 마시고 인터넷 하지 마시고 제 말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저와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멈추지 말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8.1의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최신 기출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보고 어쨌든 8년간 리스닝만 전문의를 강의를 했으니까 몇 가지를 약간 인풋을 드리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쿠션이 나오면 그냥 쿠션이라고 해야지만 쿠션이었으나 필러우의 개념이 아, 쿠션으로 쓰이기도 하죠. 미국식 표현? 괜찮습니다. There are some pillows on a sofa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거 뭐죠? 네, 오토바이. 그리고 heavy machinery, 중장비. 그리고 우리 carriage, 많이 어려워하는 마차. 그리고 forklift, 포크, 이렇게 들어올리는 지게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vehicle이라는 개념으로 출제를 할 것이다. 그래서 단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보이십니까? 자, 두 번째로는 어려운 상태 표현. 왠지 ing가 나오면 뭔가 막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도 굉장히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는 상태, squatting, 그리고 crouching. 자,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뭐 벽에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벽에 기대고 있어? 그러면 leaning against the wall. 그리고 be propped up against the wall. 특히 이거 별표, 별표, 별표. 8, 1에 9번, 10번 단골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나왔다. 차다리도 지탱되어져 있고요. 사람도 기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에 잡고 있으면 holding 말고도 grasping. 영국 발음은 이 겨어로 발음하면서 grasping, 이런 거. 그리고 왜 grip감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gripp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grab이라는 단어까지. 그래서 잡고 있으면 holding, grasping, gripping, grabbing. 전부 다 괜찮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암기하셔야 돼요. 웨어링 같은 거 아시잖아요. 착용 상태, 시계 착용한 상태, 자켓 착용한 상태, 이런 거. 자, 세 번째는 유사 발음은 part2에만 나오나요? 어, 어, 절대 아니죠. 원에도 등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비슷하게 생긴 두 개의 단어. 요거의 포인트. 요건 바로 이렇게. 그래서 staring at, 빤히 바라봐요. 그런데 staring, 휘졌다. 사실은 part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화분과 냄비를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냄비를 보고 있으면 staring at a pot. 냄비를 휘젓고 있으면 stirring something in the pot, 이런 구조로. 어쨌든 stirring이라는 것도 staring, 발음 비슷하지만 전시사 유무 좀 판단하시고. 자, 뭔가를 쇼핑하고 있어. 그럴 땐 전시사 for. 구경하고 있을 때. 자, 그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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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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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p. 자르다, 썰라라, 동사까지. 발음이 또 비슷하죠. 세 번째로는 잡고 있는데 접는 중이래요. 이렇게 part1에도 말장난을 칩니다. 또 복사기. 그리고 우리 커피를 만드는 기계. 이런 또 유사한 발음들도 존재합니다. 자, 4번에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봐라 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지금 상자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상자를 내리고 있는 중인지, 올리는 중인지 엄밀히 말하면 100%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자를. 그런데 갑자기 a번에 내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 알 수 없으니까 x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리고 있는 중인지, 올리는 중인지 알 수 없으면 세모 표시하고 나머지가 다 아니면 답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이 등장하니까 이제는 하나 듣고 동그라미 치고 딱 멈추는 순간, 틀릴 수 있다. 끝까지 다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4가지 전략을 가지고 할 텐데요. 자, 문제 푸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사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밑에다가도 상관없고, 오른쪽 상관없고, a, b, c, d 이렇게. 점을 4개를 찍습니다. a를 딱 듣고 동그라미 쳤면 바로 멈추지 말라고 했죠, 끝까지. 아니고, 아니었고, b 듣고 아니었고, c 아니었고, d 아니었으면 그대로 정답이지만, 어떨 때는 동그라미 치웠더라도,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이럴 때도 있으니, 제발 열심히 이렇게 끝까지 들으시고요. 특히나 이제 7, 8, 9, 10, 특히나 9번, 10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끝까지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4개의 문제를 먼저 푸실 건데요. 제가 3가지로 나눴다고 했죠. 상태 묘사를 물어보는 4개의 여러분이, 지금 전 사라질 거예요. 문제 풀어보시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풀이해드리고, 그리고 또 4문제 풀고, 그리고 2문제 풀고, 이렇게 갈 테니까요. 자, 여러분 화면 보시고. 연습장 같은 거 꺼내서요. 따로 뭐 여러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1번 땅땅땅땅, 2번 땅땅땅땅,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세트, 자, 우리 상태 표현 문제 4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만나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A. A man is swimming in the water. B. A man is grasping a pole with both of his hands. C. A man is raking leaves. D. A man is putting on a baseball cap.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xtbook. A. She is strolling near the beach. B. She is admiring a piece of artwork. C. She is leaning against the bar. D. She is looking out the window.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xtbook. A. Tables and chairs are being used. B. Many pictures are hanging on the wall. C. A light is being turned on. D. A table is being polished. D. A table is being polished.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xtbook. A. He is moving a piece of equipment. B. He is looking through a microscope. C. A hat is shielding sunlight from the sun. D. A camera is being installed in a studio. C. A camera is being installed in a studio. C. A camera is quite a deep credit. C. A camera is looking at a savings rate call. C. A camera is being subject is being applied. C. A camera on a textbook. C. A camera is talking to me. C. A camera looks like it looks like a video. C. A camera slides are reading. C. A camera is looking to exist. C. A camera is completelyajuGL Along with how weird people need to be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explore. 많이 틀렸으면 아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구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정리를 포인트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암기 하시는 거예요 손에 뭔가 잡고 있으면 그렇죠 아까 홀딩 그라스팅 그리핑 그라빙 어 이건 뭐예요 선생님 펜을 가지고 있다 쉬한 어 펜 괜찮죠 또 펜을 가지고 있는거 유지어 펜 나쁘지 않아요 이런거 다 괜찮고 목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맨날 펜을 잡고 있으면 누가 틀리겠어 그래서 단어 보시는 것처럼 막대를 막대 뭐 예를들어 낚시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폴 막대를 잡고 있다 기둥 뜻도 있는데 기둥을 잡고 있을 가능성 되게 희박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레이크 중요한 단어입니다 레이크 선생님 느낌이 호수 그렇죠 자 레이크란 단어는 이렇게 뾰족한 갈퀴 농사 지을 때 우리 이렇게 갈퀴지라다 이런거요 자 이 아이는 명사와 동사가 다른데 지금은 명사로 쓰인 겁니다만 갈퀴지라다라는 동사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보시는 것처럼 빗자루인데요 빗자루에 막대를 잡고 있는게 또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청소 받으실게 잡고 있어 그러면 홀딩은 브룸스틱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였나요 이거 아까 막대 뭐라고 했죠 네 폴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스위밍 말도안돼 동사가 들렸고요 어 그렇지 그렇지 두 손 정답 가끔 한 손인지 두 손인지를 가서 물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치사쿠 끝까지 다 들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갈퀴지라다 낙엽 동사 아니었고 자 많이 알고 계시는 푸링온 이라고 하는건 입어보는 동작 옷가게 모자 가게 신발 가게 신어보는 중 써보는 중 입어보는 중 동작 자 우리는 웨어링 이란 단어와 구별이 된다는거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를 잘 보세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자켓이 입혀진 상태에요 이럴 때 쓰는 동사 이거 자 웨어링은 가만히 있는데 입혀져 있어 이럴 때 근데 모자를 써보는 중 이렇게 나올 땐 푸링온 이라는 개념이니까 요거 좀 나눠서 정리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푸링온은 일반적인거니까 이걸 외우시는게 좋죠 오케이 손에 잡고 있는 것들처럼 얘도 대표적인 상태 동사로 아주 많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넘어가기 좀 그러니까 자 우리 b번 좀 들어가보도록 할텐데 일단 정답 표시해드릴게요 자 b번 다시 한번 청취합니다 b a man is grasping a pole with both of his hands 그렇죠 영국 발음 a man is grasping a pole with both of his hands 이렇게 정답 가져오시면 되겠구요 자 두번째 문제 아 c번도 한번 들어볼까요 c도 잠깐 들어볼게요 rake a man is raking leaves 그렇죠 정답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볼텐데요 자 미리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구요 자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정말 하루에 한 달에도 두세 번 이상 꼬박꼬박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자 먼저 기대다 하고 서 있는거고 아까 이거 기대어져 있는 거라고 했는데 네 약간씩 그림이 다릅니다 자 살짝 이렇게 벽이 있는데요 벽이 이렇게 기대고 있어 그러면 그땐 leanning against the wall stand against the wall she is propped up against the wall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렇게 기대고 있어 자 그런데 앞으로 살짝 제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카운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땐 leanning on the counter leaning over the counter leaning forward 괜찮죠 이런 상태 자 이거 못 그려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상태 squatting 자 요거 잠깐만 신경씁니다 만약에 여자가 웅크리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이 발음할 때 she is squatting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she is squatting에서 발음 z가 탈락하면서 she is squatting she is squatting 주의하시고 자 웅크리고 있다 동의어로 여기 뒤에 crouching down 이라고 해도 완전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대고 있어 그러면 leaning against standing against be propped up against 살짝 앞으로 leaning on leaning over leaning forward 자 그 다음에 웅크리고 있으면 squatting 그리고 crouching 까지 이 시간에 다 암기 아셨죠 자 그러면 방금 문제 여자가 이렇게 앞으로 기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A번에 strolling 산책하다 동사 버리고 자 두번째 감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예술 작품은 아니죠 그냥 landscape 풍경이라고요 답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방금 했던 거 정답인데요 저라면 좀 어렵게 주고 싶어 그럴 땐 she is propped up against the bar 이렇게 나와도 정답 D번에 창밖을 바라보는 거 버리고 나면 그대로 정답 좋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 텐데요 she is leaning against the bar she is leaning against the bar 괜찮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세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포인트 행이라는 동사가 나오면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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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 매년 강의를 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자 먼저 여자가 걸고 있는 중이다 목적어 있고 거는 동작 맞습니다 자 그림들이 걸려지고 있는 중이다 빙헝 자 빙 나오면 동작이에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같은 사진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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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개 치셨어요 자 여자 그림들이 걸려있다 이렇게 쓰네요 some pictures are hanging 완전 괜찮고 자 그리고 몇몇 그림들이 있다 걸려있는 벽에 이런 구조 자 이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게 이상하지 않다 그림들이 걸려있다 some pictures are hanging 시계가 걸려있다 a clock is hanging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다음 문제 딱 예상이 되지 않으세요? 자 일단 의자와 테이블들이 사용되는지 누가 앉아있어야죠 땡 두 번째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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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은 그림들이 걸려있다 정답 B 가져갑니다 자 그림들이 거는 중이 아니에요 걸려있다 자동사로 이렇게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이거 조명이 켜지려고 하는 중은 아니죠 답이 되고 싶으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냐면 a light has been hung 이렇게 나와야 켜졌다 정도로 C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D번에는 역시나 이게 polish 하면 광을 내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막 닦는 거 자 닦여지는 중 버리고 나면 정답 그대로 B 그림들이 걸려있다 완전 완전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many pictures are hanging on the wall many pictures are hanging on the wall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영국 발음 들어보세요 many pictures are hanging on the wall 이렇게 wall 이란 단어 영국 발음은 wool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서 좋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 선생님 약간 웅크리고 있는 거니까 아까 squatting 그리고 crouching 나올 수 있겠네요 그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또 어려워하는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빛이 쫙 비춰 눈이 와 비가 와 그럴 때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다 일단 shield가 방패예요 방패를 딱 막았다는 게 이제 보호해주는 거죠 자 쉐이드는 그늘지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그늘을 그어주면 보호해주는 거니까 그런 개념을 일단 묶을 겁니다 자 쉽게 나올 땐 수동태로 이렇게 남자는 모자에 의해서 그늘져 있다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지금 자 남자는 보호되어져 있다 모자에 의해서 근데 이렇게 좀 너무 쉬우니까 모자를 앞으로 빼 근데 이게 완전 괜찮은데 이런 문장을 본 적 없으면 어우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문장을 보내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모자가 그늘지게 해 남자의 얼굴 완전 괜찮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모자가 보호해줘 얼굴을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발음은 기억하세요 shading, shielding shading, shielding 전부 다 쉐로 시작한 단어들 아 이렇게 피해주고 있구나 개념 보신다면 지금 정답 눈치채셨어요? 일단 첫 번째 옮기는 동작 버리세요 동작 땡 자 두 번째로 마이크로스콥은 여러분 지금 이런 카메라가 아니고 마이크로스콥은 여러분들이 현미경 같은 거니까 현미경을 통해 보는 건 확실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C번에 여기 모자가 아 태양으로부터 빛 자체를 보호해주고 있다 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개념이니까 정답이 CA 형태로 이렇게 빛을 막아주고 있다 개념 쓸 수 있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막아준다 괜찮으세요? 자 그리고 정답 일단 카메라는 설치되는 중 동작 아니죠 오답 스튜디오 하면 작업실이에요 자 무조건 스튜디오 방송국이 아니라 작업실도 괜찮다 그러나 야외의 개념이니까 정답 그대로 C 깔끔하게 나오는데 자 C번 들어보고 갑니다 I had to shielding sunlight from the sun 그렇죠? shield I had to shielding sunlight from the sun 이렇게 우리는 상태 표현들 잡고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늘 져주고 피해주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 뭐 여러 가지만 그림이 걸려있다 이런 식의 형태들 좀 단어 기억하면서 또 기대고 있다 이런 것들까지 네 가지 되게 중요한 하나에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어떤 상태냐면 풍경을 묘사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똑같이 아까처럼 1, 2, 3, 4 또 체크하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세모 X 문제 풀고 잠시 후에 불이 가겠습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A. The grass covers the pathway B. The path winds through the field C. People are climbing a ladder D. People are crossing the road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xtbook A. A railing separates a stairway B. A fence is being removed C. Stairs are all covered with vines D. A stairway leads to the building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xtbook A. Rocks are being piled up B. A bridge extends across the water C. People are walking across the busy street D. Trees are being transported on the truck Number 4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xtbook A. Buildings are overlooking the water B. A walkway goes over the sea C. People are fishing from a boat D. There are lamps at the edge of the bridge D. There are many tough times D. There are many ways that you'll see D. There are many ways you can loss D. There are many difficult times D. leicht edges so you can C. People are floating in your boat D. There are many ways that you can C. People are weighing that 다리가 쭉 이런거 자 보시면 길 이거 산책길 이런거 자 역시나 같은 표현이구요 트레이어 산책길의 개념으로 갑니다 walkway 도보 길이 주어로 나올 땐 길이 이끌렸대요 쪽으로 빌딩 건물 쪽으로 길이 이끌렸대요 쪽으로 스톤 스트럭쳐는 뭐지 돌로 만들어진 구조물 뭐 건물도 되고 이런거 다 받을 수 있죠 자 그럼 잠깐 보면 길이 있는데 선생님 여기 업자원은 왜 넣으신거에요 자 잘 보세요 길이 있어요 길이 그런데 길은 이끌어서 위쪽으로 어디 위쪽으로 건물의 위쪽으로 쭉 뻗어 있다 그러면 빌딩 이렇게 아 그러니까 길은 건물 위쪽으로 이어져 있다 이럴 때 쓰는 네 표현인데요 이 업자원의 개념이 사라져 상관 없구요 lead up to the lead up to the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lead to the 상관 없습니다 자 두번째 여기 보세요 이거 뭐지 역시 똑같죠 이제는 건물이 있는데 요건 요 위에 거구요 여기다 할게요 건물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 이 길에 down to 그렇지 아래쪽으로 길이 뻗어 있다 이럴 때 lead down to the stone structure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주어도 좀 바꾸고 업다운 집어넣고 빌딩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이런거 자 다시 위쪽으로 뻗어 있다 lead up to 아래쪽으로 뻗어 있다 그러면 lead down to 자 이런거 잘 정리하시면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길은요 선생님 이거 와인이 왜 나오죠 윈드 인가요 윈드요 아니요 자 지금은 동사가 되면 와 인드 동사 와 인드 길이 구불구불 구불하다 그래서 자 지금은 정원의 길을 구불구불 지금 이거 같은거 와 인드 완전 괜찮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잔디가 덮고 있어요 이 길 잔디가 덮은 건 아니죠 땡 b번에 길이 그렇지 구불구불구불 field 들판을 통해 정답 자 정답이고 세 번째는요 사다리 올라가는 거 버리시고 그리고 d번에서는 도로를 건너는 거라니 길을 따라 쭉 가는 거지 자 도로를 건너는 것 정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주의하시면서 정답 들어보실 텐데 발음은 와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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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르 보시면서 좋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이제 최근에 토익에 출제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파티션이 있는데 다른 옘문으로 줬어요 제가 사무실이에요 자 여기 사무실인데 여기 로비라고 생각하죠 그냥 로비나 사무실 전부 다 쓸 수 있겠습니다 로비를 예로 들었을 때 가운데 이렇게 파티션이 쳐져 있어요 여기 뭐 안내대스크 같은 거 사람 위에 앉아있는 공간 그러면 파티션은 나누고 있죠 로비를 이렇게 divide 자 파티션은 분리하고 있다 그리고 작업 공간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a partition divide separate 그리고 주위에 단어를 줄 텐데 나누고 있는 것 자체 be separated by가 아니어도 이렇게 거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볼까요 난간은 쭉 나누고 있다 계단을 난간이 계단을 나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네요 난간이 나눈다 계단을 계단하면 stairway 하고요 staircase라는 단어가 있는데 step 거의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전부 다 계단입니다 자 계단을 나누고 있다 railing은 난간이란 뜻으로 기억하시고요 손잡이가 있는 난간 같은 경우는 hand rail인데 뭐 섞어서도 상관없습니다 정답 a번 완전 좋고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어보실게요 자 보시면서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fence는 being 자 제거되는 중은 아닌 거죠 버리고 자 그리고 계단은 모두 자 일단 all 나오면 세모 모든 게 똑같은 사진이 많이 나올까요 모두 다 손을 들고 있다 무슨 이게 무슨 종교도 아니고 그런 거 잘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모든이란 단어는 오답을 많이 끌고 오는데 some은 정답을 많이 끌고 오니까 일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 이 정도는요 자 계단들은 모두 덮여 있다 vine 포도나무 같은 정굴입니다 모두 다 포도나무 정굴로 있는 건 아니죠 땡 자 그리고 계단 어 이거다 계단이 이끌었다 건물 이게 답이 되려면 계단 끝에 건물이 있어야 계단은 건물 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답이 될 텐데 답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서 자 그러면 3번 문제입니다 다리가 쭉 뻗어있다라는 걸 묘사할 거예요 다리가 쭉 자 어떻게 쓸까요 먼저 다리 다리를 근데 bridge 너무 쉬우니까 나무의 구조물 그래서 우리 아까 벽돌 돌로 만들어진 구조물 하면 stone structure 자 이것은 wooden structure 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리가 연장했어요 항세 2음절 2음절 가로질러 물 물을 가로질러 쭉 이렇게 그래서 extend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물을 가로지르는 거지만 물에 떨어져 위니까 over over the rainbow 이런 것처럼 그래서 물 넘어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가로질러 괜찮고 두 가지 다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역시나 바위가 파에 쌓이고 있는 중은 아니고요 동작 땡 자 그리고 다리 연장 가로질러 물 완전 정답 꼭 기억해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 없어 버려 건네 없어 밥 버려 자 그 다음 나무들은 운반되는 중 동작 버리고 나면 truck 보이세요 truck truck 보이세요 저는 안 보입니다 땡 정답으로 B번 가도록 하실 텐데 자 듣고 넘어가셔야죠 마지막 이제 4 여기 4개 중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똑같은 거라 제가 쓰진 않았는데요 건물들이 없죠 빌딩의 개념하면 꼭 왠지 한 5층 이상 그러나 작은 종류의 건축물 다 이용합니다 어쨌든 건축물로 해당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버리는 거고요 자 이게 답이 되려면 물이 있어 그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내려다본다 물론 이게 없이 그냥 조그만 집이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옆에 있어도 그래도 오벌루킹이 답이 될 수 있죠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걷는 길 간다고 해변 위 어 정답인가 네 정답인데요 go란 단어는 가는 거 말고 go 자체가 이러한 구조로 나올 땐 이어지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어졌다라는 표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C번에 사람들 fishing 땡 배가 어디 있어 땡 그리고 조명들 조명들 없습니다 버리고 나면 정답 달이 있어요 네 버리고 나면 그대로 B 들어보실 텐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좀 중요한데 여기 이제 암기해야 되는 예외들입니다 자 결국 학생들이 이제 파트 1은 되게 웃읍게 생각하죠 왜냐면 뭐 10개밖에 안되니까 버려 그러나 10개 중에 3,4개가 틀리면 30개 중에 3,4개가 틀리면 차원이 다르고 또 하나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막 당황하면서 왠지 이번 시험 망한 것 같은 그래서 1은 반드시 5위 그 여러가지 표현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걸 했거든요 마지막 두 문제는 정말 어려운 고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풀어보도록 하실 거고요 풀고 두 개 빠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 연습장 풀고 올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A. A cash register is being cleaned B. Some stacks of items are being displayed C. Some signs are being posted D. A purchase is being made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xtbook A. They are getting something out from the vending machine B. Everyone is carrying a backpack C. Shadows are being cast on the platform D. They are inspecting some notes on the board D. They are inspecting some notes on the board D. A. They are tinham D. A account of theents D. A account of the D. A account of C-Cash register is 1 D. Is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xtbook D. A account of just register D. A account of just register D. I will see D. A account of just register D. A account of Hills D. A account of a Volunteer D. G. Solving D. A account of every commerce D. A account of a flower D. A account of part of thousands of details C.uten checklist 이게 또 STOCK랑 비슷하게 생겼어. 동사로는 쌓다, 명사는 쌓여진 더미. stack, 동사로는 쌓다, 명사로는 쌓여진 더미. 그리고 비슷한 단어 stop, 이 단어 또 명사, 동사 다 들죠. 명사는 in stock, out of stock, 재고. 동사는 stocking, 재고를 채워두다. 그래서 stack, stock,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명사로 나왔네요. 쌓여진 더미, 여러 개로 쌓여진 더미의 물건들이 잠깐 선생님 빅 나오면 동작 어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작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사람이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많이들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예외들을 꼭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비빙 디스플레이는 뭐의 동의하냐면 이거 인터넷 하지 말고 빨리 여기 봐요. 아니면 이거 자, 그래서 얘도 얘도 똑같이 이거 세 개 다 똑같이 진열 상태, 진열 상태, 진열되어 있다. 진열되어 있다, 진열되어 있다, 진열되어 있다. 예외입니다. 빅 나오면 대부분 동작인데요. 뒤에 상태 동사가 나오면 지금처럼 진열된 상태이다, 진열 상태, 진열 상태. 그러니까 이런 건 암기하셔야죠. 예외입니다. B번 정답이고요. 잠깐, 물건이 진열되고 있는 중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B로 가는 문제 꼭 들어보시고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동의어가 또 있죠. 또 알려주고 싶어. 우리는 이 단어 스택과 파일은 동의어로 파일, 방금 했던 거 스택 파일 그럼 이 자리에 바꿔가지고요. some piles of items are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some piles of items are being displayed 아니면 some piles of items are on display 아니면 some piles of items are displayed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정답.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요 Getting something out Getting something out from the vending machine 자, 일단 자동판매에서 뭔가 꺼내는 중? 아니요, 꺼내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상상하지 마시고 자, 모든 사람 자, 일단 모든 것, 모든 사람 답이 되게 조금 애매하다고 했는데 자, 일단은 백팩을 모두 다 운반하는 것도 되고요 Carrying은 휴대한 상태도 됩니다만 제가 지금 모든 사람이 휴대하고 있다고 하기엔 지금 여러분의 Carrying a backpack 이게 백팩인지 아니면 숄더백인지 뭔지 쇼핑백인지 뭔지, 페이퍼백인지 확신이 없으면 세모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Shadows are being cast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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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요 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죠 지가 그냥 드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건 100% 그래서 우리는 ABCD 상황을 모두 다 보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일단 정답 C로 가고요 플랫폼에서 D번에 inspecting some notes 자, 일단 노트를 보고 있는 거는 역시나 등이니까 상상하지 마시고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Carrying 잠깐만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Carry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된다 첫 번째는 운반하다 두 번째는 소지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문장 속에서 Everyone is carrying a backpack 이라고 하는 것은 소지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소지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운반하는 동작일까요? 운반하는 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잖아요 엄밀히만 하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소지하다인지 운반하는지 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운반한다고 쓰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Carrying만 가지고 무조건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만약 A, B, C, D가 있는데 있는데 버리고 B번처럼 Carrying 있는데 좀 애매해 근데 말도 안 되는 두 개가 있어 그럼 답이 될 수 있지만 지금 100% 답이 있으면 C로 가야 하는 Carrying은 무슨 뜻으로 쓰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둘 다 가능한 케이스니까 세모가 많이 끌고 가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하여 보시면서 자, 지금 이거 예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 그런데 또 하나 영국 발음 Cast 자, 지금 갑니다 그렇죠 Shadows are being cast Shadows are being cast on the platform 보시면서 자, Part 1 저 몇 개 정리해봤는데요 자, 어휘 정리 반드시 하셔도 되고 자, 그럼 이제 To 내방의 To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개 포인트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자, 화면 따라오시도록 하실까요? 자, 유형이 좀 다양해졌다 옛날처럼 몇 시입니까? 셋이요 언제 갑니까? 내일이요 이런 거 나오면 아무도 안 들리죠 자, 보시는 것처럼 시간 있으세요? 어? 검토하다 제안서 검토할 시간 좀 있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갑자기 Not at the moment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I do not have time at the moment 이런 말을 다 자르고 Not at the moment Not right now 지금은 아니요 현재는 아니요 이런 거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당신은요 괜찮으시면 제 휴대폰 이용하셔도 돼요 어? 정말 가능할까요? Cry? Can I? 쓸 수 있죠 가장 최근에 답을 넣으면 굉장히 특이한 응대 친구들이 일단 Cry? 이상하니까 처음 들어보니까 자, 두 번째 엄청 빨라지는데 31번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31번부터 40번까지는 난이도 최상입니다 여기 어떻게 푼다? 자, 세모 하나인데 X 두 개야 정답으로 X인데 세모고 세모야 찍더라도 둘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답을 찾으라는 게 거의 없고요 O답을 버릴 수 있는가 비슷한 발음 똑같은 단어 이런 걸 버리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짜잔 3번입니다 자, 이 단어 동사 서명하다 명사 표지판 sign 명사 뜻 뭐라고요? 표지판 가마 서명이란 뜻은 없습니다 서명의 명사는 signature 주의하시고요 자, 일단 sign 강세 2음절 assign 근데 얘와 얘는 어떤 관계예요? 파생어죠 하나는 동사나 명사 assignment design resign resign의 명사형 resignation 그래서 보세요 sign, assign design, resign assign, assignment 그리고 resign, resignation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함정이 된 형태로 적절하게 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찍어야 되는 순간엔 여러분이 비슷한 발음 버려 똑같은 단어 버려 이런 종류의 스킬을 좀 쓰셔야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모르겠어요 I don't know I'm not sure 그게 너무 쉬우니까 좀 고급스럽게 아직도 결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I'm still deciding 전부 다 두 개 나오는 형태 알았었다면 참 좋았겠습니다 모르겠다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I'll find out and let you know 상사한테 물어보신 건 어떨까요? 전부 다 괜찮죠 아니면 여기다 쓰진 않을 텐데 보세요 네 생각엔 사장님이 결정을 잘 하신 것 같니? 그랬어요 그때 아직은 좀 말하기 이르지 It's too soon to tell It's too early to tell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힘들다 It's hard to tell right now 전부 다 괜찮습니다 Too soon to tell 이상하잖아 생긴 게 그렇죠? Too early to tell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답이 있다는 걸 보시면서 유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저는요 총 30개 문제 형태를 좀 쪼개봤는데 평균 13문제 하나 의문사 여러분이 만약에 토익이 처음이라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내일 모레 당장 시험 보는 걸 하면 위에 걸 팝니다 이걸 파 13문제를 잡으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 맞출 수 있고 할만합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런데 평소문 난이도 최상 그리고 부가 의문문도 상 그래서 이런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점수대가 조금 있으시다면 10, 10, 10, 10 자 그리고 어쨌든 요새는 투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의문사 저와 볼 텐데요 When, Where, How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When을 먼저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언제 출발해 내일 이런 건 다 삭제했어요 자 그래서 모를 만한 내용 새로운 유형 우리 또 저희 매드 토익 실전 완성받는 내용들 가지고 좀 뽑아서 제가 좀 핵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키워드 언제 볼 수 있지 첫 번째 두 시간 후에 into hours 그런 뜻입니다 in the room 그땐 공간이니까 방 안에고요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기간이 나오면 두 시간 후라는 개념으로 보통은 정답 별표 꼭 적어두세요 야 언제 볼 수 있지 지금으로 붙어 두 시간이에요 지금으로 붙어 두 시간 오케이 같은 뜻 두 시간 후 자 여기 또 별표 중요하니까 제가 넣어놨겠죠 자 앞으로는 사실 여러분이 암기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냐면 좋아하는 정답 두 가지 not until not for 여러분 여러분 다시 왜냐면 좋아하는 정답 중에 not으로 시작한 두 개 보죠 not until not for 이렇게만 나옵니다 두에서 걱정 안해도 되는데 혹시나는 마음에 설명한다면 너는 보고서를 두 시간 동안 볼 수 없을 것이야 두 시간 동안은 보고서 못 봐 그럼 언제 볼 수 있죠 두 시간 지나서의 개념으로 자 두 시간 후 아 이거 같은 뜻이구나 이거 세 개가 오케이 정 헷갈리면 여러분은 in two hours two hours from now not for two hours 덩어리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발표 미안해요 다 중요하대 any minute now 는 공부 안 되면 절대 모릅니다 또 혼자 몇몇 분 이러면서 저게 무슨 얘기지 조금만 있다가 조금만 있다가 이런 거 잠시 후에 불쌍 개념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 not until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문제 먼저 보세요 미팅 언제지 혹은 미팅 언제였었지 물어봅니다 여기 월요일까지는 아니야 라는 뜻인가요 자 보시면 당신은 보고서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월요일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가 월요일이에요 여기가 일요일이에요 월요일 되기 전까지는 보고서 계속 못 보는데 언제 봐요 월요일이 되면 헷갈리면 암기합니다 not until not for when의 정답이야 자 보시면서 자 사장님이 오자마자 승인되자마자 바로 괜찮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요 미팅이 언제야 그럼 보통 사람들은 미팅은 한 시간 후야 두 시간 후야 내일이야 그러나 이렇게 어머 취소됐어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 괜찮은데 예상하셔야죠 자 보시면서 왜는 이렇게 다양한 답을 주는구나 자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월요일입니다 자 어디 있지 책상 위 이런 거 다 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두죠 put 참고로 영국 발음 R 발음 빠지면서 왜 이렇게 발음하죠 왜 어디에 둡니까 자 명령어 너무 중요합니다 leave it here 명령어 여기다 둬 leave it here 여러 개면 leave them there 이런 형태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put it over there 저쪽에 나 영국 이름은 put it put it over there 이렇게 주겠죠 그래서 leave it here put it over there put it over there 발음도 어렵고 명령어고 잘 모르고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 두 번째 미팅 어디서 열리지 취소됐어 역시 괜찮네요 우리 언제 한대 취소됐어 어디서 한대 취소됐어 완전 괜찮죠 자 그 다음 보고서는 어디있게 그랬더니만 어머 어머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는구나 자 왜열이 무조건 정답이 사람이 장소가 나오는게 아니라 정말 특이하게도 사람 이름 윤선씨가 가지고 있어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 마케팅 담당자 가지고 있어 내 친구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왜열은 장소만 답이야 라고 하는 틀을 깨셔야죠 마지막으로 how 보도록 할텐데요 여기 솔직히 여긴 뭐 한 열 열 개 이상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 위주로 갑니다 1번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더니 15분쯤 괜찮죠 12시부터 와우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되게 어렵죠 언제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 12시부터 이렇게 12시부터 쭉 기다리고 있다 15분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how long에 대한 정답으로는 시점은 안된다라는 거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데 자 한국말로 들어보세요 너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니 3시 이런 거 안되죠 너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 내일 이런 거 안되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 2시간 후 이런 거 안되죠 그리고 웬 정답과 how long 정답을 딱 구별하는 것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 15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 12시부터 쭉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개념을 딱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로 네 보시고요 2번 별표 find out은 찾다라는 뜻이 아니라 알아보다 find out은 찾다는 뜻이 아니라 알아보다 야 너 어떻게 알아봤어 너 미친 퇴근 어떻게 알아봤어 너 그 가게 어떻게 알아본 거야 이렇게 알게 될 경로를 물어볼 때는 지금처럼 발음 중요합니다 I saw an ad add 자 또 I read a review 강세 2음절까지 I read a review I saw an ad 참고로 알려줄까요 광고 영국 발음 advertisement I saw an advertisement I saw a TV advertisement I saw a radio advertisement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발음을 줘서 우리를 막 당황스럽게 할 수 있고 중요합니다 이 아이는 part 3, 4도 나오죠 I read a review of it in the newspaper 여자는 어떻게 그 연극이 날게 되는가 from the newspaper review 이런 거 있잖아요 세 번째 주의하십시오 어떻게 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프로젝트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은 잘 진행되다 야 미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그러면 아주 생산적이야 이렇게 택시 타고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의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몇 명이야 옛날에는 몇 명이야 그러면 세 명이야 열 명이야 이랬다면 이제 숫자 표현이 난이도 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야 장소에 따라 다르지 몇 명이나 그거야 장소 원위에 따라 다르지 venue 장소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우리 도넛 측 가게 가가지고 dozen을 달라고 해요 그럼 몇 개 주죠 12개 이렇게 a dozen I think 이런 식의 숫자도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자주 제출하십니까 보고서를 옛날에는 once a week twice a week 요새 이런 게 나오죠 자 이게 분기입니다 1년의 3분의 1이면 4분의 1이면 여러분들의 3개월씩이죠 3개월마다 한 번씩을 영어로 once a quarter 영국 발음 once a quarter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everyday는 맨날 맨날인데 every other day 붙으면 하루 건너 하루 격일로 그러면 격주 every other week 이런 거 전부 다 쓸 수 있겠습니다 쭉 형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11개의 문제 볼 텐데 푸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저는 시험장 가서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보세요 자 맨 끝에 세 단어 두루루룩 두루루룩 시험지에 a b c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질문을 머릿속에 기억해요 그리고 a번이 딱 나왔는데 어 비슷한 발음이 들렸어 그럼 찍더라도 빼고 찍고 b 하나도 못 들었어요 세모 c 어 정답 같다 그럼 정답 이렇게 c 가시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x고 세모가 이렇게 x면 당연히 이게 답이 되겠고 자 세모와 세모고 x고 이렇게 슬픈 상황이 벌어지면 안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아주자주 벌어지죠 그래서 세모 두개고 x일 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게 했어요 뭐냐면 일단 어차피 찍을 문제 아니에요 근데 막 놓칠 못해 어 어 어 4번을 또 만들어 그럼 이제 또 막 어 어 어 이러면서 이제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털고 하나 틀려요 그냥 50대 50 확률 아무거나 찍어 설마 다 틀리겠어요 다음번 문제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늘어지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쭉 11개 푸시자 연습장에 2 3 4 5 8 9 10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어 abc 지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럼 문제 풀고 저희가 돌아와서 설명할 텐데요 자 집중해서 잘 풀고 세모 동그라미 x고 하면서 찍더라도 비슷한 발음 똑같은 단어 이거 다 버리고 그리고 잠시 후에 풀이 가겠습니다 number 1 where is the coffee i can't find it anywhere a in the cupboard b i need to make some copies c no i don't like coffee i prefer juice number 2 when is this meeting supposed to end a after the company president gives his speech b about two weeks c it started about an hour ago number 3 when does your magazine subscription expire a not until the end of the year b i've been very happy with it c no thanks i'm not interested number 4 when will the network be fixed a that's what i thought b it should be running by noon c we'll go shopping this afternoon number 5 what property should we put on the market a this office is bigger than the old one b i bought it at the market c the office space on brook street number 6 that play was amazing wasn't it a yes eugene o'neill is my favorite playwright b i try to play tennis at least once a week c no i don't have time to go out number 7 who do i need to talk to about hiring an assistant a jim gets a lot of benefits b clark is doing a great job as an assistant c try discussing it with the hr director number 8 how long have you worked at the company a it's a trading company b it's been almost four years c the work is very challenging number 9 when can i expect the delivery of the new furniture a i'll put my files in order b it should arrive by the end of the day c i don't expect it to rain this week number 10 where should i put the contracts a yes that's a very fair deal b give them to me c as long as they sign them number 11 how often do you go on business trips a i really enjoyed it b not as often as i'd like c i'll return it soon where is the coffee i can't find it anywhere where is the coffee i can't find it anywhere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두 개를 말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where is coffee 그죠 이 정도는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커피가 어디있지라는데 아마도 많이 틀리지 않으셨을까 a번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in the 자 다시 오세요 in the cupboard 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cupboard 라고 왜 안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자음 두개 붙음 탈락 그리고 끝자음 탈락 현상에 발음 규칙이 있습니다 자 알씨에도 문법 규칙이 있듯이 소리도 규칙이 존재하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에요 그래서 cupboard 이렇게 발음하죠 자 전치사와 장소 명사는 좋아하는 where의 단골 답변 on the table near the window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참 장소 명사가 어렵게 나오면 in the cupboard 완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답 a로 끝나고 오답을 구해보면 오케이 아 안되죠 유사 발음 자 그리고 여기 where 의문사 yes는 절대 불가 이런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구요 또한 반복어도 존재한다 그래 정답 깔끔하게 2번 네 좋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 들려드릴테니까 역시 질문의 키워드를 생각해봅니다 두 단어의 키워드를 잡아가실텐데요 when 그리고 맨 끝에 우리는 end 자 우리는 사실 be supposed to 동사 아마도 이제 rc에서 많이 보지 않으셨을까 be supposed to 동사 be scheduled 동사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는 형태인데요 크게 핵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끝나는가 이렇게 의문사 본동사 중심을 잡으시고 자 언제 끝날 것 같아 그랬더니 어 잠깐 어 이런거 답으로 좋아하나 네 좋아합니다 after 어쩌고 어쩌고 before 어쩌고 어쩌고 짠 A번 정답인데 포인트 보세요 자 언제 끝나 그랬더니 차장님이 연설한 후에 괜찮죠 이렇게 그래서 when 좋아하는 정답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네 아까 한거 그리고 2시간 후 2시간 후 기억하세요 자 여기 이제 3번 별표 어딘가 적어두십시오 when 좋아하는 정답 by within when 좋아하는 정답 by within 형태 자 by는 이런 개념 여기 by는 이런 개념이죠 자 먼저 월요일 되기 전까지 한 번 하면 완료되는 거 언제 제출해 by Monday 그러면 월요일까지 한 번만 제출하면 끝 이럴 때 자 그리고 within 이라고 하는 건 2시간이란 기간 안에 한 번 하면 끝나는 개념 그래서 by within은 when의 단골 답변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장님이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승인되자마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after before 자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15가 지난 10 10시 15분을 a quarter past 10 a quarter past 10 형태도 정보다 오케이 a번 정답인데요 2주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언제 끝납니까 2주 이상하죠 자 이 아이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how long에 대한 정답 선생님 2시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언제 끝날 예정인가 미래인데 과거 시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제도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이 when의 포인트다 언제 끝날 것인가 when did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보는 문제로 a번 가도록 합니다 시제도 봐야 하고 시점과 기간도 구별해야 하는 문제로 요 문제 정리하셨고요 자 3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number 3 when does your magazine subscription expire when does your magazine subscription expire 네 키워드 when 자 여기 네 expire 만기가 되다 만료가 되다 자 언제 끝날까요 그 사실 when does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자 when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의 의미를 대신한다라는 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언제 끝날 것인가 정도만 가져가면 어머머머머 이거 아까 말했던 거잖아 not until not for by within 전부 다 when이 좋아하는 정답 같은데 오케이 깔끔하게 정답 연말에 자 굳이 해석하자면 나도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연말이 되기까지는 쭉 만료가 안 되는 거니까 연말에 이런 개념으로 갈 텐데요 일단은 not until not for를 암기해도 문제엔 큰 상관이 없다 보시면서 자 보겠습니다 나는 만족해 라니요 지금은 언제라고 물어본 건데 자 그래서 오답 처리하시고요 괜찮아요 저 관심 없어요 연상어 정도 뭔가 구독 관심 없다 연상어 4번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건데요 우리 시작까지 가면 완벽하죠 언제 수리가 그랬더니 첫 번째 나도 그 생각이었어 땡 맞다 틀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by noon 잠깐 by 이 전까지 이 전까지는 운영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오늘 오후도 됐는데 잠깐 오늘 오후도 될 것 같고 12시까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해석을 해봅니다 네트워크가 언제 고쳐질 거냐 그랬는데 오후에 쇼핑을 갈 예정이라니요 자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왜 태어납니까 정답은 어렵지만 B를 가내는 문제 아 그렇지 그렇지 일치 이것도 일치 이것도 일치 않아 해석상 쇼핑 가는 건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시점만 딱 두고 푸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듣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얘기로 아까 보셨던 것들 다시 한번 by when 짝꿍입니다 자 5번 질문 일단은 무슨 책 무슨 부서 이런 식으로 what 플러스 명사 중요한 포인트죠 무슨 부동산 무슨 부지가 자 그리고 동사까지 가면 정확히 중요한데 풀언더 마켓 시장에 내놓다 자 어떤 부동산 내놔야 되는 거지 그래도 첫 번째 사무실이 크다 옛날 거 보다 그래서 약간 연상어 정도 아닐까요 의견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이니까 자 여기 반복어 의심되는데요 반복어 자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어디 어디 거리에 있는 그 공간이요 property를 space 정도 바꿀 수 있죠 오케이 정답 겁니다 자 괜찮았고요 자 6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청취 5는 안 알려준 겁니다 너무 또 의문상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보실래요 연극 재미있었었다 그렇지 않니 자 우리가 이걸 부가 의문문 이라고 하는데요 야 너무 재밌었었지 그렇지 않아 할 때 그렇지 않니는 핵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재밌었었지 이렇게 두 개만 play amazing 연극 괜찮았지 정도를 해석을 하시는데요 A번을 보시니까 yes 재밌었어 괜찮았고 누구누구씨 사람 이름 고유명사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play writer 연극 작가다 이런 얘기인데요 선생님 여기 play play 안 된다면서요 자 이렇게 반복어가 무조건 100% 버려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찍어야 되는 순간에 오답을 소거하는 거지 해석이 우선인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라서 지금 A번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무너무 재밌었지 맞아 이 사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란 말이야 그래서 어감상 나쁘지 않아요 A번 정답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I try to play 반복어가 있지만 해석상 이때는 플레이 테니스가 경기라는 플레이고 이게 연극이니까 말전 되는 거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테니스로 간다 자 이거에 대한 정답인 거죠 얼마나 자주 버리고 자 여기 보시면 재밌었었지 No 사실은 너무 너무 사람 부정적이야 그거 되게 재밌었었지 아니 이렇게 답이 될 가능성은 약간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니 아니 난 시간 없어 나갈 지금은 과거로 물어봤는데 갑자기 나갈 시간이 없다니요 여러분들은 연상어 정도의 개념으로 오답 처리 가면서 A번 쉽지 않았습니다 7번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기운 내세요 의문사 후 무조건 잡으셨죠 근데 이제 그 뒤에 Who do I need to talk to가 너무 해석을 다 못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보여드릴 텐데 보세요 이거 한 번만 해석해 보실래요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헷갈리는 것도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거를 진짜예요 오늘 저희 오프라인 수업 때 아침밤부터 쫙 물어봤어요 몇 명의 친구들한테 600반에서 야 이거 해석해 봐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전화했어 첫 번째 아니면 누가 날 불렀어 이렇게 아니면 누가 나한테 전화해야만 하는가 나 누구한테 전화했어야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다양해 이러면서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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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를 기억하면 나머지 응용하면 돼요 1 2 잘 보이세요 3 4 자 그럼 해석 나는 누구한테 전화해만 되는 거지 제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죠 Who should I call 그럼 여러분 바꿔볼까요 Who did 주 talk to 해석합니다 이렇게 쪼개서 해석 너 누구하고 얘기 나눠서 썼어 이거구나 그게 왠이 되면 너 언제 얘기했었어 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너 왜 전화했어야 되는 거였어 왜 전화했었어 이게 되는 거고 의문사 바꿔 조동사 바꿔 사람 바꾸고 동사 바꾸면 야 이게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따로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그 하나의 의문문에서 자유자재를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구조예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 보면 나는 누구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에 need to가 붙었을 뿐입니다 하나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Who do I need to talk to 여기까지 핵심입니다 Who do I need to talk to Who should I talk to 이런 비싼 개념인데요 나 어느 분과 얘기를 그랬더니 여기 짐 여기 그리고 여기도 어 야 사람 같은 게 세 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되게 헷갈릴만한 문제 작정하고 여러분 낫겠다라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와 어렵겠구나 자 보세요 이 사람 비서를 뽑는 거에 관해서 제가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쥐은 어? 선생님 많은 이점을 가져가요? 아니요 The benefit 하면 복지혜택 사람을 뽑아 복지혜택 연상어입니다 두 번째 클럽 사람 이름 대문자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일 잘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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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복어 반복어 세 번째 우리 토익에서 명령은 답으로 좋은데 특히나 트라이를 되게 좋아해요 트라이는 얘기 나눠봐 가봐 먹어봐 확인해봐 써봐 다 되거든요 이 사람과 얘기를 한번 시도해봐 누구와 HR 디렉터 인사 담당자와 그것에 좀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시하는 문제 정답 C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Who should I talk to? Who should I call? Who did you ask? 너 누구한테 물어봤었어? 이런 거 전부 다 패턴 정리하시면서 자 그다음 8번입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이랬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단 반복어가 있는데 해석도 말이 안 되고 무역해서라니요 두 번째 4년쯤 됐습니다 오케이 4년, 5년, 6년 얼마나 오랫동안 4년쯤 됐다 괜찮은데요 정답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가 너무 챌린지가 나는 거 맨날 맨날 도전을 해야 돼 힘들다 difficult 대표님입니다 어때요?라는 거에 대한 정답이니까 오답 처리하시고요 자 How long is your own 정답은 기간 3일 동안 12시부터 쭉 이때까지 쭉 개념으로 Until은 By랑 달라요 Until Monday라고 하면 월요일까지 계속 뭘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얼마나 오랫동안 토익공부할 거야? Until September September 좀 그런가요? 9월까지 쭉 이런 개념으로 아시겠죠? 자 보시면서 When에 대한 정답은 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기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죠? 그랬는데 갑자기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했죠? 내일 이런 거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발음 보세요 How long Belongs Belongings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비슷한 발음 역시나 또한 오답으로 딱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오답이다 보면서 자 9번 힘내세요 자 같이 볼 텐데요 When can I expect 언제 예상할 수 있죠? 아 언제 가능할까요? 어쨌든 미래의 시점 배달 아무튼 언제 될까요? 그러나 갑자기 선생님 여기 보니까 I'll put my files in order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order 하면 보통 주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라는 표현이고요 요 가운데다 알파벳 순서대로 in alphabetical order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순서대로 파일을 놓을게요 라니요 안되고 배달하는 거 주문품 놔 이래가지고 연상어 개념도 될 것 같습니다 땡 두 번째 it should arrive by the end of the day 잠깐 by 또 나왔네 by 자 요 때까지는 도착할 것이다 자 어쨌든 furniture it 큰 물이 없는데요 네 정답 B로 갑니다 자 그런데 by the end of the day 하면 그냥 오늘까지 도착 오늘까지 한 번 도착하면 끝 이렇게 C번에 여기 반복어가 있으면서 해석이 오류가 되는 여러분들은 O다 이렇게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10번 세 개가 작으면 완벽하게 계약서 어디에 놓는가 그랬더니만 의문사 예쓰노 땡 잠깐 장소가 어디 있지 없습니다 나한테 주세요 복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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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그랬는데 윤선씨가 이렇게 후에 대한 정답이랑 섞일 수 있다 그랬었었지 정답 B give them to me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포인트로 간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as long as they sign them 그래서 그것도 계약하면 뭔가 서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연상어 서명 되면 이런 뜻으로 오답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 11번입니다 가도록 할게요 자 맨 앞에 두 단어 꼭 들으셔야죠 how often go business trip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자주 가는가 정도 잡습니다 I really enjoyed it 가지도 않았어요 연상어 trip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아까 when you 좋아하는 정답 not until not for 그 다음 야 너 시간 좀 있어 우리 아까 전에 do you have time to go over my proposal 했더니 not at the moment not right now 이렇게 나 되게 좋아한다고 했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얼마나 자주 너 출장 가니 내가 원하는 것만큼 뭐뭐만큼 뭐뭐나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자주는 안가 그래서 not as often as I'd like 와우 정답 이렇게 그리고 곧 돌아올게요 곧 반납하겠습니다 지금은 곧 반납하겠습니다는 여러분들 뭔가 출장 여행 돌아와 정답 그래서 B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how often 이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형태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정리하시면서 네 자 이제 아마 시험이 얼마 남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시험 보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화면 잠깐 보세요 다 이해하고 있는 것 이해 안 하고 그냥 듣는 거 말고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모르는 단어가 없어 다 연습해 봤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직청직해 듣자마자 바로 해석 머릿속에 해석이 돼 듣자마자 뭔 내용인지 바로 알아 이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어폰 듣고 띄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스피커처럼 엄청 울려 옆에 사람 연필 소리도 들려 막 다리도 떨어 선생님 막 부시럭부시럭거리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려면 결국 실전과 같은 환경에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어폰 말고 스피커라는 연습을 시험 전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듣는 시간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알람 설정도 빠르게 듣는 걸로 해 아침에 일어날 때도 리스닝을 해 걸어올 때도 해 밥 먹으면서도 해 여학생들아 화장할 때 뭐 해 무조건 영어 듣기 해 저도 아침마다 영어 듣기를 하거든요 영어 방송도 정말로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작은 습관이 일주일 되고 이주가 되고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그럼 여러분 평생 영어 공부 리스닝에 전혀 문제없죠 근데 갑자기 생전 안 하다가 야 일주일 자 이제 올리겠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연습 꼭 하시고요 재미를 붙이세요 그러면 싫지는 않아요 적어도 조금씩 조금씩 재미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험 보기 직전엔 원투예요 지금 제가 원투를 정리했대요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원투 자 그리고 7월달 우리 전국 YBM 모의고사의 미친토익 무료 온라인 해설 특강 말이 엄청내네요 자 이걸 저희가 또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 YBM 모의고사 클릭해서 보시면 해설 특강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오늘 다른 문제와 완전 다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원투뿐만 아니라 파트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긴 시간이었지만 짧은가요 자 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정말 이번 여름방학에 나 뭔가 진짜 끝났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여기 보고 또 화이팅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제 공식 인사 갈까요 안녕요